대구시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45만 가구, 108만 명에게 많게는 90만 원까지 긴급 생계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윤영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45만여 가구, 시민 108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습니다. 가구 수로 치면 대구시 전체 가구의 45%쯤 됩니다. 가구당 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 1인 가구는 175만 원, 4인 가구는 474만 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1인 가구는 최대 50만 원, 가족 구성원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10만 원씩을 더해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겁니다. 현금 직접 지원 대신 50만 원까지는 선불카드로 50만 원을 넘는 금액만큼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받습니다. 선불카드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석 달 안에 사용해야 하고 온라인 결제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긴급 생계 자금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기관과 그리고 사용 장소 등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긴급 생계 자금은 이번 주 대구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6일부터 신청을 받고 선거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를 가려내고 신청을 받기 위해 천여 명의 행정 인력이 동원되고 500여 곳에서 접수합니다. 중복 지급 논란으로 당초 제외하기로 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0만여 가구도 기존 복지 지원과 별개로 평균 50만 원 정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